Don't let me down, down, down 오늘도 또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또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아니, 나도 같이 받고 싶다 어, 근데 괜찮은데? Oh my god, 김치! Oh my god, 김치! 나가려도 최대한 가까운데 하는 거네 나 가까운데 가까워 너무 맛있게 생겼다 잠깐만, 해주세요! 우와! 오늘이 뭐야? 우와! 아, 날이 스케일이 좋다 아, 날이 스케일이 좋다 언니! 아, 날이 스케일이 좋다 언니! 언니, 저희가! 우와! 우리 먹는 거야? 정기증 나요, 빨리 먹고 싶어요 와, 이틴 드립 진짜 최고예요 이틴 드립 최고! 영원히 함께해요 이것도 좋은데 이거는 곁들임이지, 곁들임 보기만 해도 정말 아삭해 보여요 아삭아삭? 전복장도 있어, 세로장이랑 전복장? 우와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저희는 빨리 먹을까요? 아니, 우리 조금만 기다려, 얘기 좀 하고 먹자 우리 분량이 많이 안 났다 해가지고 얘기 좀 토클 토클하게 하려나 봐, 저희들 아, 이틴 드립이? 죄송한데 이거 좀 잘라, 주세요 저 살 좀 비벼, 발라주세요 생산 살 좀 발라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수 특산물로 차려진 식사를 마음껏 즐기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틴 드립이다 보니까 다 같이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요 네 이쪽 테이블에 밥 공기를 하나 빈 거를 준비해놨어요 이거? 설마? 개인기든 뭐든 보여주셔서 좀 아니, 그쪽 어떡해요 갓김치만 드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장게장으로 오, 따뜻해 다행시 한 번씩 가겠습니다 괜찮죠? 네 아, 잠깐만, 히터비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한 글짝씩 가시죠 하나, 둘, 셋, 넌 간장게장 최고, 최고, 간장게장 최고 간장게장 최고, 이렇게 내가 한 번 해볼게요 간장게장 최고 갈게요 시작, 간 간소하다, 진짜 자, 안 하겠습니다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할게요, 이거 기회를 괜히 적게 와 그냥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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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 뒤에, 뒤에, 뒤에가 있어 뒤에, 뒤에가 있어 뒤에, 뒤에가 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 장난치냐? 장난치냐? 아니, 잠깐만요 아니, 뒤에, 뒤에가 있어요 뒤에, 뒤에가 있어요 뒤에, 뒤에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개 개가 너무 먹고 싶다 아, 이거 전개가 약간 오케이 간장게장 장! 장독에 담아도 모자랍하네 이 밖공기 오, 잘했다, 잘했다 뭐라고? 너무 길었는데? 최! 최고다, 최앤아! 최고다, 최앤아! 아, 잠깐만 잠깐만, 최앤아만 최고인 거 우리는 뭐야? 다 불러줘, 이름 다 불러줘 최앤아! 최앤아! 권은비! 김민주 스토어! 권은비! 김민주 스토어! 다 불러주세요 고! 어느새 너도 모르게 이미 잠들어 있고 깡깡! 아, 귀엽다 이토미 때문에 봐줬어요 이토미 때문에 아, 귀엽다 깡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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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시 한 번씩 가겠습니다 괜찮죠? 아, 잠깐만, 히토미가 너무 어려워 한 번 해야 돼?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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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히토미만 이리로 와요, 히토미만 아, 나 솔직히 히토미 띠용이면 다 돼 뼘 히토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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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될 거 같아 응 가져가, 이거 이거 올릴 수 이렇게 올려! 우와 오, 올렸다 우와, 진짜 감사해요 우리 하나 또 있으니까 우와, 훈훈하다 엣지 꼬라야 즐겨 즐겨 으음 너무 맛있겠다 우와 간장 대장 대박이다 이거 봐, 오동통한 살 봐봐요, 쌩님 쌩님 저 회 한 잔만 먹어도 돼요? 완전 돼요 음 여기 한 번 그거 사줘 야, 김치 짱 맛있어 행복해요, 위즈원 우리 밥 먹고 있어요 위즈원 덕분에 저희가 여기 한 번 더 나오게 됐잖아요 맞죠? 맞아요 위즈원 행복해요 진짜 맛있어요 자, 우리 아이즈원 여러분 네 네 여수 특산물과 함께한 점심 식사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너무요 점심 식사만큼이나 행복한 저녁 먹방을 즐기기 위해서 또 한 번 침대 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리조트 곳곳에서 펼쳐질 바베큐 재료 따기 6종 게임입니다 6종 바베큐 종목별로 팀에서 대표 선수가 한 명씩 출전하게 됩니다 중복 출전은 불가하니까 한 종목에 한 명씩 꼭 한 번씩은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각 종목에서 성공할 시에 다양한 바베큐 재료를 획득할 수 있고요 또 오직 위즈원을 위한 LG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의 특별한 이벤트 위즈원의 선물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좋아 좋아 우리 위즈원 여러분 저희 아이즈원 열심히 해서 선물 탈 테니까요 우리 여행 끝까지 함께하고 아이돌 라이브에서 쏘는 에어팟 선물도 꼭 와 위즈원 좋은 거 드린다 좋다 좋다 하나씩 성공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각 팀에서 게임별 난이도와 키워드가 적힌 선수 배정 카드를 드릴 테니까 상의에서 대표 선수를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리 와 봐 기억력 암산 가능한 사람 나 기억력 기억력 좋아요 나 자기애? 자기애 하면 나는데? 자기애 야 자기애 원형이지 암산? 몸발은 언니 언니 언니가 운이 좋아 언니 나 싫어 나 싫어 나 최근에 쟤 시력이 2.0이야 나 꼭 기억해도 좋은데 기억력 그렇게 많이 없는데 어제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인데 아니 어떡해 아니 진짜 아니 알겠어 아 그래요? 아니요 자 이제 바비티를 위해 저 이번엔 뭐 하나요? 뭐 하나요? 대박이에요 오 뭐길래? 첫 번째 게임은 난이도 상 기억력과 암산 능력이 필요한 게임이고요 그것도 저희 전문이잖아요 근데 이 게임에는 무려 원형이 좋아하는 게 뭐죠? 저의 소고기요 한우가 걸려있어요 대박이죠? 야 나코야 제일 중요한 게 걸려있네 이게 이건 뭐야 나코야 안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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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코 어제 일도 기억 못한다며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바비큐 재료 따기 6종 게임에는 미즈원에게 선물할 에어팟 프로까지 이게 진짜 중요하네 걸려있다는 사실 다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실래요 각 팀의 대표 선수로 저와 나코 언니 나코 나코 괜찮아? 안유진 안유진 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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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임일 것 같아요? 근데 기억력? 뭘까? 어제 뭐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이번 게임은 앞에 보이는 스카이워크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늘을 걷는 듯한 다리 위에 적힌 산수 문제를 보고 이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답을 말하는 게임입니다 나코 높은 거 못하는데 고소공포증 있는데 나코 걷지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바꿀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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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교체 못해요 전수교체 못해요 전수교체 못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안 돼요 고소공포증? 네 못해요 진짜 안 돼요 바꾸는 거 안 돼요? 그러면 한 번만 딱 그러면 저희한테 뭐 없나요? 심판이 여기는 한 번만 우리 나코 건강이 없네 나코 애교 나코요 나코 애교는 나코 애교 애교? 나 못해 우리 치트키 우리 치트키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 치트키 우리 치트키 그러면 우리 다음 게임에 우리가 불리한 게 있을 때 우리한테도 이런 기회를 한 번 주기 오케이 오케이 융통성 기회 한 번 주기 그러면 누가 하실래요? 괜찮은 사람 제가 할까요? 아니 아니 근데 암산이 안 되잖아 산산인데 야 이거 몇 개씩 세는 거잖아 야 나 숫자 셀 수 있어 아니 저기 안에 문제가 있어 그럼 안 되겠다 제가 할게요 그럼 민주로 할게요 민주로 할게요 민주랑 나코랑 바꾸는 걸로 이거 안전하겠지? 아니 네 재밌겠다 고맙다 우와 근데 밑에 바로 바로 바다야 어때요? 우와 언니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한우가 있다고 한우 유진언니 화이팅 언니 이거 처음 해놔요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있어 언니 나 무서워요 나 약간 잘못 온 거 같아 민주야 소꼭이 너가 좋아하는 소꼭이야 한우야 한우 시카카 땅 유진 시카카 땅 유진 시카카 땅 유진 시카카 땅 유진 시카카 땅 뭐야 나는 난 너가 걱정이 돼 언니 저도 제가 걱정이 돼요 어 얘 간다 간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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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무서워? 와 저게 그냥 걷는 개 분할 거 아니야 걸을 때는 맞아 산수해야지 산수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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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리야 되나 우아 아 무섭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저기 뭔가 있나 봐 우아 우아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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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십...뉴... 히스 파이팅! 3...블렉... 음! 1... 레고! 유진이 이제 아무렇지 않은데? 야, 유진이! 유진이 저 뭐야, 그냥 땅 걷고 있는 거야? 3...블렉... 히스 파이팅! 와, 이거 잠깐만! 3...블렉... 3...블렉... 김민주 파이팅! 야, 유리야, 나 진짜...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야, 무슨 소리 있어? 아니, 민주야, 아까 재밌겠다며! 언니! 내 말이 잘못했어요! 소고기, 바람이 불어! 아니, 바람 때문에... 뭐라... 흔들린다... 흔들리는 민주 속에서... 산... 으아아아아아악! 흔들리기 싫어! 뭐냐? 아니, 근데 이게 흔들린다? 흔들리는 민주 속에서... 노래 안 불러주면 안 돼요? 하하하하... 여기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내가? 8...빼면... 16... 16 빼기... 하, 3 빼기... 걷는다... 펠리, 케이, 인사 한번 해줘! 아, 언니! 3... 3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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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1이다... 하하하하하하... 동 Cath Bよ! 다리 앞으로 주, 우와! 우와! 네! 안녕~! 하하하... 얘들아, 갔어요! 안녕~! 아오! 하하하! 완전 좋아! 쟤는가야 voit다... 옳 ż! 옳쟎에 맑자! 옳쟎에 맑자! 옳쟎에 맑자! 옳쟎에 맑자! 옳쟎에 맑자! 옳쟎에 맑자! 옳쟎! 옳쟎에 맑자! 옳쟎에 맑자! 옳쟎에 맑자! 옳쟎에 맑자! 너무 좋다. 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다리? 네. 삼빼기 2는 1. 재밌게. 다리 뭐야? 쟤 다리 뭐야? 나무. 다리 뭐야? 왜? 통나무에 통나무. 야 다리 뭐야? 다리야? 다리 굳었어. 다리 왜 그래?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용맹하다. 용맹. 잘했어? 어어. 그럼 이제 마주할까? 어어. 했어 했어. 저 유진 씨 나오시죠. 유진 씨 가운데로. 야 일단 유진이 눈빛이 자신 있어. 네? 유진은 은지라고? 여러분이 암산을 해야 하나요? 네. 암기력. 문제와 답을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아. 어떤 거였어요? 뭐 와놨어요? 아니 근데 배상은 괜찮은데. 왜요? 씩. 씩 기억나요? 기억나는 새. 맞겠지? 양쪽에. 왜 이래? 그래서. 문제와 정답을 각자 적어주시면 돼요. 잠깐만. 잠깐만. 빌리면 돼요? 둔둔둔둔. 얼마든지 내주지. 뭔지 모르겠어? 아니 잠깐만. 한 번 제가 써볼게요. 네. 해봐라. 안녕. 이렇게 하고 편해. 우와. 민지 씨. 풍풍풍. 하이. 완전 빠르네. 완전 빠르네. 완전 빠르네. 사람이 신중해야죠. 저는 신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머리를 믿습니다. 소용이 놓치면 놓치는 거고. 부담하지 마. 아무래도 그 노래가 잘못됐어. 그 흔들리는 산부 속에 있어. 둘이 지금 정답이 다른가? 둘이 답이 다른가 봐. 결과를 말씀드리기에는 두 분이 지금 답이 다르던데. 어머. 정확한 정답. 아. 아! 와우!